언제 한번 담배를 피는 사람이 우총 직원이 와서 주민등록증 깔아붓으라고 한국은 벌금 내고 10만원이야 이야 한국이 더하네 아니 한국은 벌금 내고 찍지 마라 담배 피는 거 예? 찍지 말라고 아침부터 담배 뭐 물어놓으려고 확실히 해 확실해 확실히 사진 찍어놔라고 아 한국은 담배 피는 벌금 내고 구청 직원들도 막 이거요 이따가 텔레비 방송에 방송할 거예요 아주 그냥 아 정말 저걸로 식당에 들어가서 하니까 우리가 그때 그 바둑서서 다 나온 거 아니죠 아니 텔레비에 내보내든지 말든지 난 하여튼 곤 선생 친구니까 내보내면 날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곤 선생이 근데 텔레비에 나오면 걱정 못해요 여기는 텔레비에 나오면 텔레비에 내보내면 날이 Rings